디펜스, 이거는 그냥 포코 할 줄 알면 시계 깨고 할 줄 좀 알아야 돼요 바로 미네랄이랑 가스를 캐줘야 돼요 그렇죠 블랙젯 피스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아 잠깐만요 패 좀 보고요 첫판부터 레드 플러시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2페어 처음엔 무난하네요 2페어네 이거는 포콜을 할 줄 알아야 좀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렇지 유리야 유리 이거 2배속으로 해놨습니다 이거 2배속인데 좀 빨라요 망했어 오 2페어다 이거는 같은 것끼리 있으면 좋습니다 서로 오 2페어네요 무난해요 무난한 상황입니다 지금 무난한 상황입니다 지금 빠른 이거 2배속으로 해놨어요 지금 이거 길막으로 해놨기 때문에 못 지나가요 벌써 레드 플러시 나오다니 대단한데? 이분은 5카드 나왔나? 포카타가 왜 2개지? 와 래플 나왔어요 이분은 래플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안나왔구나 내가 착각했네 에이스트가 잠깐만 노려봐야겠다 레드 플러시 아니야 저거 5카드 나오면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저거 5카드 나오면 가능해요 또 2페어네 오예 됐어 아 괜찮아 어 나쁘진 않아 어 괜찮아 좋아 됐어 됐어 아 이정도면 무난하게 지 아니야 얘네들은 얘네들은 위로가야돼 위로가서 저 빨리 가스를 포개야 되거든요 저 포개야 다크하칸 있어야 좀 괜찮아요 일단 얘들은 여기 있어줘 이들이 포개줘야된다 그 하템 이거 업그레이드좀 할게요 됐어 시작됐다 이걸 빨리 포개야 다크하누 얻을 수 있어요 무난합니다 아직 지금 이게 나왔거든요 이걸 모아서 일단 이걸 해서 건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차가톡령님 안녕하세요 오신김에 추천 맞추기 좋게 눌러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 아니라 5카드 나오면 저렇게는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오마이갓 이건 뭐라고 해야되지 됐어 내가 원하는게 나왔어 내가 원하는게 나왔어요 이러면 무난해요 아직 얘네들은 끝났나 끝났군요 얘는 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스캐라고 하고 한마디들 가고 얘는 술 먹었기 때문에 팔겠습니다 지금 팔 일들 많아요 얘 팔고 얘 팔아야되요 지금 됐어 팔았어 팔고 자리 좀 다시 배치할게요 이거 3배속 2배속이기 때문에 좀 중앙님 뭐하시지 응 뭐한거야 우와 스트레이트 플러시 나왔어 뭘 한개도 안떠 좋은거 나왔잖아 뭐가 하나도 안떠다는거지 좋은거 나왔잖아요 야 디니마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정말 좋은거에요 이거 보세요 데미지가 정말 장난아니기 때문에 하 좋겠네요 지금 중앙님도 괜찮고 저는 지금 안좋아요 아 지금 이분이 정말 안좋습니다 여러분 보라님 힘내세요 보라님 왜 저러시는거지 보라님이 드디어 게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 뭔일이시지 저분이 지금 심의고려중입니다 어 잘못했어 잠깐만 여기서 노려보세요 노리는걸 좋아해서 플러시가 나오면 저 플러시? 시이이이이이이이 이거는 정말 안좋은 캐릭터가 나온겁니다 아 좋은게 안나왔어 어 내거 아니네 됐어 지금 여기서 고려중입니다 이거는 죽이기 힘들어요 그러므로 업그레이드를 30까지 가겠습니다 지금 힘들거든요 얘는 정말 죽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50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업그레이드를 충실히 해야 이거는 깰 수 있어요 보라님은 빠이빠이입니다 베스를 안써 베스를 써 뭐하시는거지 이분은 지금 고려중이네요 큰일났네 이분도 망했군요 죽일까? 근데 러커 때문에 깨긴 깼어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싸 포카드네요 잠깐 뭐 나올까 포카드 나쁘진 않아요 피는 정말 쓸데가 많습니다 보스 슬로우 정말 쓸데가 많아요 얘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껴놓아야 됩니다 됐어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배틀도 지금 여기서 좀 알아서 공격해봐 됐어 이렇게 공격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 인빙으로 됐나봐요 이야 스트레이트 퍼스트 근데 정말 안좋게 나왔네요 좋은게 나와야될텐데 좋은게 하나다 지금 내가 지금 운이 안좋거든요 지금 똑똑해요 야 정말 쓸모가 없거든요 이거 팔게요 팔아야돼요 이거는 어차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패가 안좋다고요 내가 정말 패가 안좋거든요 지금 이분도 지금 패가 안좋게 나왔네요 아 이거는 똑같은 것만 맞추는게 아니라 아 포커를 할 줄 아는 분만 이걸 할 줄 알면 정말 솔직히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네요 슬프네요 와 이분은 아직 후회될걸요 러커 공중 1이 나오면 망해요 죄송한데 공중 1이 나오면 답 없습니다 지금 아 포카도 유리하고 이분은 파랑님은 패가 안좋지만 그래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배꿀이에요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유일하게 지금 희망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말 좋겠네요 나는 정말 안좋아요 지금 팀이 고려중이에요 초록색? 됐어요 플러시입니다 이걸로 드디어 저는 개구를 빨게 됐습니다 왜냐구요? 정말 좋거든요 마린은 이제 팔게요 마린 팔고 고스트 한마리 더 팔겠습니다 걸저도 팔게요 이제 필요없거든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은 아칸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아칸이 좋거든요 지금 좋은거 나왔네요 아칸도 이제 이제 플레이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나 탱크때문에 안되네요 탱크야 저절로 밑으로 좀 가버렴 탱크가 좋긴 좋은데 이게 때리진 모르겠지만 플레이그 좀 뿌리고 플레이그가 필요한게 저걸 빨리 부셔야 아칸으로 그 뭐냐 할 수 있어요 플레이그 한번더 됐어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저는 다크하우칸을 가지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흠 그냥 들어가세요 필요없어요 저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이걸로 저는 이제 게임 끝났어요 들어가 됐어요 게임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저는 다크하우칸을 가졌습니다 게임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게임 끝 저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걸로 만족해요 이제 더이상 무서운게 없어요 저도 이제 제자리로 가져고요 팔거는 이제 다 팔겁니다 플레이그 필요없고 드라군도 필요없어요 지금 이거는 팔아야됩니다 이제 팔시기가 왔어요 팔고 아 팔고 목소리가 좀 작게 나오네요 이제 마컨으로 커세어로 가세요 커세어가 무시할 정도가 하는게 데미지가 3만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이득인것 보다는 제가 끝까지 갈수있거든요 한번 깨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건물을 사세요 그러면 좀 이득입니다 왜냐면 이 건물이 데미지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전만쌉니다 일단 아칸을 옮겨주세요 저는 폐 뽑는것보다 지금 자리 위치도 지금 중요한거거든요 으응 됐어 홀드 저는 폐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는 저거 사서 다행이지 아니면 끝까지는 못 깨요 됐습니다 투페어 나왔죠 필요없기 때문에 팔겠습니다 필요없어요 이제 어 태권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는 이제 끝났어요 더이상 하면 안되요 이게 데미지 버그가 있기 때문에 더이상 업그레이드하면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그걸 조심해야되거든요 마린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는 이제 마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50까지는 업그레이드 할겁니다 데미지가 상당하죠 정말 세죠 무시할 정도 못할 그런 데미지거든요 아 됐어 이 정도면 됐겠지 아 아카네이 더 나오면 어 아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구나 레드 플러시나 이런거 아니면 이런거 노려야 되는데 피가 좋네요 이럴 땐 도박을 지르는 겁니다 이러면 뭐 풀하우스나 이런거 안나오네요 바지 팔아야죠 이러면 오른쪽 비콘으로 3명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3마리 해야 됩니다 무조건 3마리 해야 저기 가는게 가능해요 으응 으응 됐습니다 이거 3마리면 이제 건물이 사줬죠 연두님은 건물 사줬습니다 연두님은 사줬어요 이거는 못잡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못잡으면 큰일나요 벌처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한마디는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죽여드리겠습니다 됐어 이 정도 됐겠지 그 다음에 저는 다른 팀도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이게 퀸이 유용한게 공중 아아 도와줄게요 잠깐만요 갈게요 어 공중 다 죽였잖아 필요없네 잠깐만 퀸 퀸 퀸 퀸 됐어 도와주러 갑시다 못잡으면 있는데 잠깐만요 도와줄 사람이 이거 못잡으면 죽어요 잠깐만요 안돼 도와줘야돼 도와줘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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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내 커세요 너 갔어 아이고 이거 죽으면 나가지거든요 아 죽으셨네요 팀들 상하고 있는 명복음이죠 일단